흥보가 부자가 돼야 가지고 고루 거각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뒤 하루 난 흥보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그 밥 속에서 왠가 비단이 나왔으니 거 무슨 색깔이고 무엇이고 골라서 마누라 옷 좀 입어보소 아이고 여보 영감 나는 평생 송화색 사모장 저거리가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대로 해 있어 영감께서는 무슨 색깔이 좋습디까 안하는 거 껌치하는 목공단이 좋대 아 그러면 그대로 해 올리지요 흥보가 목공단으로 한병 꾸며 버는디 목공단 갓근 목공단 망근 목공단 푸르막이 목공단 조끼 목공단 저거리 목공단 바지 목공단 보선 목공단 허리띠 목공단 보선 목공단 목공단 고고 흥보가 목공단 목공단 농담 목공단 송화색 버선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으로 쑥 흘들고 어떤가 날보시라 마누라는 할일없는 뼈꼬리 갈성으냐 하루 난 흥보가 이러고 살아갈 적에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건너와서는 흥보 마누라 속을 바싹 뒤집고 가는 마당에 하는 말이 야 흥보야 저 온묵에 저것이 무엇이냐 예 그게 화초장이올시다 화초장? 그 속엔 무엇이 들었느냐 예 은근 모아가 들었지요 화초장? 그 놈두던나 다오 형님 건너가시면 타인시켜 짊어 보냈지요 저 놈 저거 꽤 많은 재헌이라고 나 가고 나면 은근 모아 다 내버리고 보낼라고 그러느냐 아서라서 쇳볼도 단짐에 빼냈다고 내 손새 짊어지고 가야겄다 응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야 이 놈 흥보야 이게 무엇이여? 예 화초장이올시다 온여서 들어 가거라 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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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 초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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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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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화 아이고, 이것도 아니노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당장, 천장, 송장, 적장 아이고, 이것도 아니노구나 이것이 무엇일까 답답하여 못살겄네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린 반우라도 더 물어보자 여보게, 반우라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도렬치 자이구동이 웬이든 하라 어그라이 사람 없을 사람 저 물보만 우란다 온다 울보게 집이 나오면서 부여 부여 영감 영감 무엇인줄 내 몰랐어 내 잘못해왔어 들어갑시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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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